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각 대통령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희생됐는데 이렇게 희생했다고 추몰을 해주고 같이 아파해줄 때 그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진짜로 세계에 지금 편지를 한 장씩 다 써야 됩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가 진짜로 세계에 보람 있는 일을 해내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대통령은 대통령들한테 하고 영부인은 영부인들한테 하고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. 다시 우리가 조인할 수 있는 기회. 편지라도 한 통을 매주 잘 보내라. 절대 거기서 나오지 말았어야지. 나오면 내가 죽인다는가. 몰렸어? 세상에 나와서 알리고 싶었어. 네가 어떤 사람인지. 나. 내가 어떤 사람인데. 떠든다.